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손대면 오르는 황금손 필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HLB, 이 HLB에 대해서 종결을 지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HLB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고 가시기 전에 일단 지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HLB는 FDA 승인 전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제 장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우리 주주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승인 전에 FDA 승인이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주식은 무조건 오를 거다 라고 찌라시를 뿌리는 일명 뿌락지들 이 뿌락지들도 이제 많아졌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HLB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았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불승인이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가는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HLB 영상을 다루면서 저는 일단 매수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 HLB에 대한 그림이 제가 예상했던 그림 이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전망과 예측할 수 있는 이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항상 진행하는 여러분들 라이브 라이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라이브 1부 그리고 2부에서도 똑같이 매수 타점 잡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에도 집중을 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손가락 심심하지 않으시게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씩 누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씩 누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필교수 영상 제작에 아주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힘을 얻고 제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면서 이제 이 불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에서 발표한 내용은 포럼 개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포럼 개최를 통해 FDA 불승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FDA 문턱을 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인 이 중국의 항서제약 항서제약에도 참석해서 제조공정 즉 CMC죠 여러분 이 제조공정 문제를 파악하고 제어가 신청서를 제출 여부할 논의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FDA 승인이 불발이 났지만 이제 보완하고 다시 검토 그리고 설비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뤄 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LB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 떨어지는 주가에 이 HLB 주식을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냄새를 맡았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호재나 이런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맙에 대한 전망을 이 외국인들도 포착하고 떨어진 틈을 타서 매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관심은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모이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23일에 열린 제2회 HLB 바이오 포럼 여기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발송한 CRM 내용에 따르면 이 HLB의 리보세라닙 관련 이슈는 없었으나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 항서제약에 캄렐리 주맙 관련 이슈가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HLB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진양권 회장의 5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에 포함된 내용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있다 라는 뜻을 전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31일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HLB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오는 31일까지 FDA로부터 보완 요구서안, 아까 말씀드린 CRL를 추가로 수령할 예정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으시고요 보완 요청서유가 명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DA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약 승인 신청을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학적 제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생물학적 제재평가 연구센터 CBE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HLB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우리가 봐야 할 건 주가가 어떻게 치솟아 오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이 제일 많으실 텐데 이 미국 FDA 승인이 불발 소식을 전한 이후 이 HLB가 다시 무한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31일부터 열리는 세계 3대 암악해인 ASCO 이 ASCO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HLB의 리보세라닉과 이 캄렐리주맙이 합쳐진 이 병용요법 이 병용요법이 미국 암악해 ASCO에 이 방강한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이미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HLB가 공개한 이 초록을 통해 리보세라닉 병용약물에 대한 이 부심피질암 임상 결과 여러분들 기존 치료제의 생존률을 현저히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자 유한형행과 ABL바이오 등등 이 제약 바이오사들의 핵심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가 이번 암악해에 대거 공개될 거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업계에서도 이미 암악해로 인해 제약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 HLB가 다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다 여러분 전에 FDA 승인이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불안감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은 어떻다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과 실시간을 잘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타점을 받고 매수에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보다는 라이브 문자 라이브 타점 받으시는 부분이 한 수 빠르신 부분이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무한질주로 올라가실 일만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종목을 물리신 주주분들은 아직도 상처가 욱신거리시겠지만 제가 마데카술 발라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달리기 시작한지 10분의 1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HLB 아스코 기대감의 강세 신장 방광한 분야 10대 연구 선정이라는 기사 내용이고 주가가 만회할 거라는 기대감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자 잠깐 차트를 보고 가게 되시면 FDA 승인 불발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폭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폭락 후 다시 급상승하는 그림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타점 잡아서 점차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매매 동향을 잠깐 보더라도 기관계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다 냄새를 맡고 점점 하이에나들이 몰린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하셔야 할 행동은 바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지금 아직 진입을 한 지 하루 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시간은 이제 많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직 라이브로 브리핑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 위에 보이시는 010-4674-9671 여기로 필교수 여러분 필교수라고 보내주시면 매수 타점 한 분 한 분 잡아드릴 겁니다 자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과는 다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든 지식과 노하우 총 동원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 필수이시고요 추가적으로 선착순 200명 선착순 200명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010-4674-9671 번으로 1억 또는 필교수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신 부분은요 여러분 소액으로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심지어 투자금이 5만원이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소액으로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필교수가 브리핑 드리는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010-6411-8706 1억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유익하고 알맹이 많은 정보들로 찾아올 수 있는 필교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